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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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야! 안녕 내 나이는 9살 오늘은 내 생일이야 그래서 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기로 했어 어! 어이! 우리 집 앞에 벌써 내 우리 반에서 제일 귀엽다는 귀염둥이 리아가 놀러 왔잖아? 아! 리아야! 빨리 왔네! 안녕! 내 이름은 김 리아야! 나는 입안에서 최고로 귀요미를 맞고 있지! 아이! 너 많이 아프니? 목소리가 왜 이래? 아니! 아... 오늘 리아가 많이 아픈가봐요 빨리 천국으로 갔으면 음... 아냐! 어! 어! 놀래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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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태가! 난 너랑 별로 안 친해서 그리고 너 우리 반에서 너 별로 다 안 좋게 생각하잖아 반 친구들이 맞아! 잔신배야! 너 그래도 생일파티에 안 불렀는데 왜 왔어? 맞아! 나도 너 만나놓은 거 아닌데?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지나가는 길이었어? 응! 지나는 길이 뭐 우리 집은 아니겠지? 아니야! 너네 집을 지나쳐 가야돼! 아 그래! 알았어! 그럼 따라와! 어! 응! 아! 오늘 친구들 두 개 맞게 안았네! 애들은 아직... 안녕! 아요! 야!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다는 미호야! 아니야! 아니야! 우리 반에서 최고로 주접을 잘 떠는 주접미호야! 아 그래? 야! 봐! 벌써 주접을 떠잖아! 아! 미호야! 날 봐줄래? 어! 내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느낌을 알거든! 관상을 좀 봐줄게! 안녕! 나는 주접이라고 온 일도 없는 다 미호야! 내가 언제 주접을 떨었다 그래 얘들아! 정말 어이가 없다! 애들아! 애들아! 미호 얼굴을 보니까 관상이 나왔어! 추접해! 추접해! 응! 미호! 추접해! 생일빵 때려줄게! 아니야! 미호도! 추접한 미호도! 내가 오늘 내 생일파티 초대해줄게! 아! 그래! 특별히 초대 받는 거다! 응! 아 이거 뭐야! 아 얘는 뭐야! 어휴! 기다리고 있어서! 그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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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! 어? 여기 나무가 멋지지 않아? 아! 그러니까 말이야! 어? 어? 그러니까 말이야! 어? 어? 아 이제 다 왔네! 그치! 다 왔으니까 우리끼리 오늘 생일파티 재미나게 하자! 알겠지? 그래! 들어가자! 야! 우리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주신냈어! 우와! 아! 아 뭐야! 아! 아! 아 얘들아 안녕! 지구 반대편에서 뛰어왔어! 아 수관아 근데 미안한데 다시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줄래! 넌 널 생일파티에 부른 적이 없거든! 돌아가! 알겠어! 안녕! 애들아 이제 재밌게 놀자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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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야! 오늘 엄마가 생일파티에 맛있는 거 해주셔, 엄마! 뭐야! 엄마! 아무것도 없잖아! 넌이거같아!! 으어어어어어어.. 아유 왜이렇게 시끄러워 엄마아 나 오늘 생일파티라 고 말했잖아요 엄마 오늘 맛있는거 해주신다메 아유 맛있는거? 아이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란 생일파티지 뭐가 맛있는게 뭐가 필요해 진짜 엄마는 이렇게 무심했어 항상 이런식이었다구 엄마 그러면은 저 배달음질 시켜먹게 돈주세요 아이 엄마가 돈이 어딨어 그냥 집에서 대충 놀아 으음? 대충 놀라고 집에서 뭐 컴퓨터도 없는데 어떻게 놀아요? 어? 안 되겠다 뭐 친구들끼리 세스세스 하면서 놀면 되지 뭘 애들 안되겠다 엄마가 오늘 준비하신게 없나봐 우리 엄마는 항상 무심하시거든 난 또 관심이 별로 없으셔 우리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공부하지 말고 PC방이나 갈래? 그게 낫겠다 PC방 가자이 아 땡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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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C방 같은 데에 갈라고 어? 가면 집에서 어 엄마 잠깐 나가 놀테니까 공부나 하면서 놀아야겠지? 아줌마 PC방 갈라고 그러죠? 안가 너 가서 놀아야지 어어? 아이씨 우리 집에들이 뭐하고 놀자는 거야 지금? 거참 야! 응 너 생일파티이라서 특별히 와졌구만 이게 뭐냐 그니까 말이야 엄마가 나한테 항상 무심하시라니까 내가 오늘 생일인 것도 모르셨을걸? 흠 흠 우와 세상에 솔직히 얘들아 나는 어? 우리 엄마가 정말 정말 싫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너무 무심하시다고 그래서 싫어 엄마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응 너무 무심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? 우리 엄마가 말고 정말 좋은 엄마가 나는 새로운 엄마가 필요한 거 같아 맞아 너네 엄마 못생겼어 내가 너의 엄마 해줄게 넌 남자잖아 아이 싫어 아 나 진짜로 우리 엄마가 항상 나한테 무심하시더라고 나 진짜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거 같아 나랑 좀 다르게 생긴 거 같기도 하고 너네 엄마들은 어때? 괜찮니? 우리 엄마? 응 우리 엄마 최고지 그래? 역시 엄마가 짱이야 우리 엄마 짱임 아 어쨌든 아휴 우리 엄마는 정말 나한테 무심하시다니까 아휴 우리 그냥 재미난게 울자 뭐하고 놀래? 그러자 우리 순례적기 하자 내가 어? 여기서 내가 심을 셀테니까 얘들아 숨어 알겠지? 오케이 오케이 2 숨자 숨자 3 4 5 6 7 8 9 땡 찾는데 얘들아 찾아라 음 오케이 수건이 찾았다 어 뭐야 아니 얘들아 우리 집에 뭐가 이상한게 있는데 어?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상한게 있어 어? 어어? 어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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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너네 어머니가 깜짝파티를 하려고 하나보다 아니 우리 집에 다른 공간이 있잖아 이런 집은 난 처음보는데 어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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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엄마의 모습이 좀 이상한데 엄마 눈에 단추 같은 게 있잖아? 우리 여민이 오늘 생일이라 그래서 엄마가 먹을 것들을 준비했단다 우리 엄마는 내가 오늘 생일인 것도 모르시는데? 뭔 소리야 여민아 내가 네 엄마인데 여민아 너희 어머니 입술에 탄두리 소세지가 있어 우리 엄마가 소세지를 준비하신 거야 엄마 근데 엄마 오늘 제가 생일인 것도 몰랐다며요 내가 그랬나? 장난이었지 여민아 근데 엄마 이 공간은 뭐예요? 우리 집이에요? 여기? 그럼 여민아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앞으로 평생 여기서 살면 되는 거야 그..그래요? 엄마 그럼 저 오늘 PC방 가도 돼요? 그럼 PC방 녹화도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다 해도 돼 우리 엄마가 좀 변한 거 같은데? 야 근데 너네 엄마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? 뭐가? 모르겠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 야 우리 엄마는 원래 못생겼어 어? 어? 멀쩡하시다고? 여민아 근데 엄마의 눈 멋있지 않니? 엄마 근데 왜 눈에다 단추를 다셨어요? 이건 말이야 여기 엄마랑 평생 갓 찍고 싶지? 어? 그럼요 엄마가 밥도 해주시고 어? PC방도 맨날 보내주면은 당연히 여기 있죠 그러면은 엄마랑 똑같이 이 눈을 달 잡고 내면아 일로와봐 어? 야야야야야야 저는 단추는 날기 싫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? 엄마를 거부하는 건 일로와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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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안 되겠다 다시 우리 돌아가니까 좋겠어 얘들아 이상한 엄마인 것 같아 너는 엄마 뭐라고 해 너희들도 다 단추장 안 돼 엄마가 왜 이러지? 원래 저러실뿐이 아닌데 수건아 아니 우리 엄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? 뭔데 단추 눈을 닿은 엄마라고 다른 차원의 어머니야 저거는 다른 차원의 어머니라고?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비밀번호를 찾아서 전설의 검을 찾아서 저 어머니를 물리쳐야 된다고 뭐라고? 우리가 그 이상한 공간에 빠져버린 거라고? 네 그렇지 이 세계라고 여기는 전설의 검을 찾아서 저 엄마를 물리쳐야 집에 나갈 수 있다? 이 말씀? 네?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? 도대체 나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? 오늘 내 생일파트인데 다른 세계 정원도 있잖아 아니? 깜깜하구만 음 비밀번호를 찾아서 나가면 된다는 거죠? 어? 어 이거 뭐야 이건? 비밀공간인가? 애들아 애들아 너네 엄마 따라와 너 근데 왜 다리가 없어 너네 엄마가 때리니까 이렇게 됐어 너네 엄마가 때리니까 이렇게 됐는데? 그래? 아니 근데 우리 엄마가 좀 단추 눈도 달고 좀 이상한 것 같아 눈에 단추를 날면 얼마나 아프겠어 난 절대 달기 싫다고 아이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? 애들아 미안한데 내 다리 좀 찾아줄래? 다리? 다리 건물들 어떻게 걷고 다녀? 모르겠어 그래? 아! 뭐야DAY! 엄마!! 아 엄마야 잠깐만 진작해보세요 나 그 눈이 싫다고 아 잠깐만요! 엄마! 아안- 엄마 왜그래야 어어 어어 아어어 ㄹㄹㄹㅹ 엄마야... 엄마야.. 엄마가 모습이 이상하게 변했는데 으 맞네! 어디로 간 구 이어 어디로 간 구 이어 운명이 큰 채 내 아들의 냄새가 난다 진한 스쿼트 향기 꼭 눈을 잘금할 구 이어 이번 오셨나? 엄마의 모습이 이상하게 변했어 저건 진짜 내 엄마가 아니야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비밀번호 그래 자꾸 나가면 된다 어이 리아야 어이 리아야 엄마가 이상하게 변했어 너도 봤어? 넌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고 있어 그게 문제야 우리 큰일 났어 엄마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비밀번호 자꾸 빨리 나가자 따라와 여기는 우리집이랑 똑같이 생겨서 내가 구주를 잘 알아 따라와 일단 우리 엄마가 모를만한 장소에서 숨어있자 오 요게 좋겠군 아니다 더 위로 올라와 그래 오늘 목숨이 한길이기 때문에 잘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? 들려? 아니? 가까이 있다 너 어딨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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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야 여기 숨어있으면 엄마가 못 들어올 거야 왜냐면 입구가 좁아가지고 못 들어와 엄마는 크거든 뭐라는 거야? 말을 안해? 내 이놈은 채찍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? 전체 모르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 어 근데 여기 비밀번호를 찾아볼까? 오 뭐야 이거 이거 눈 같은 게 아닐까? 아니야 이건 그거야 뭐? 이거 그거잖아 그거 과일 중에 냄새 막 지독하고 막 그거 있잖아 아 망고 아니 이거 과일 중에 막 냄새 이상한데 막 먹으면 그거 있잖아 그거 똥냄새나는 과일 야 근데 야 숙건이가 죽었어 살해 당했다고 지구 끝에서 왔는데 천국으로 가버렸네? 그니까 원하면 여정을 떠나는구만 여정을 떠나는 여정 여기는 미론가봐 집에 이런 게 다 있네 으악! 으악! 여긴 나를 부셔 아까 그 쪽으로 와 그 쪽으로 그 쪽으로 그 쪽으로 와 가고 있어 엄마는 여기 못 들어올 거야 자 여기있으면 안전하다 이말씀 없는거 같은데 어 잠깐만 그럼 약올리면 되지 않아? 아니 좁은데는 못들어올걸? 안오는데? 어 저기있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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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숨어 숨어 숨어봐 숨어 없어 못들어올걸 못들어올걸? 못들어올걸? 못들어와 못들어와 어우 어음 어 뭐야 파괴한다고 recently 야 bola 저거 어떻게 한거야 ay 도망가자 대칭가도 많이 느린데 오 어어 도망가 Ok ok 여긴 못 올꺼야 야 요로야 일로와 요로야 이쪽으로와 뭐야 뭔소리야 괜찮아? 아휴 나 아까 죽을 뻔했어 너희 엄마한테 한 대 맞았는데 아마 죽게되면 엄마의 그 송곳팔로 여기다 요로 여기 내가 있네 아 이런? 저렇게 귀여울 수가 비밀번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에 비밀번호가 어딘가 있을텐데 이거 상자 없어? 없네 확실해졌어 엄마는 좁은데 못들어와 어? 그걸 이용해서 도망가자구? 근데 여기 출구는 어딨어? 출구? 아 지하에 있지 않을까? 이거 근데 거대한 화장실이야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가 그 오프닝때 누가 말해달라해서 말해주는건데 어 그 어떤 애가 그 잉여맨이란 애가 엑스칼리버가 지하에 있다고 그걸로 엄마를 무찔러야된다 했어 아이 그래? 어 지하에 그럼 비밀번호를 가지고 가면 되겠구만 까쳐 으아 어휴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아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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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차가 좋다 커졌다가 그러잖아 으어어어어어 헛 으랴 우리 형 왜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말이야 어딨지? 진짜 없네 저기 있구나 어디? 어디에 있는데? 파티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따 으아악 으아악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 우리 형이 우리 형이 내가 공 눈으로 깨서 죽을 엄마랑 똑같은 눈으로 만들겠어 여기 평생까지 살아줄게 아주 귀엽다 싫어요 싫어요 비류번호 한글을 찾았어 ㅇㅋㅇ ㅇㅋ 어 뭐야 비류번호 오케이 세번째 오마이갓 와우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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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게 났구만 우리 아들 눈을 밤태기 꼼탱이로 만들어줄거에요 정말 무섭구만 아 놀러가죠 아 놀러가죠 꼈어 꼈어 꼈어요? 어 꼈어요 이 틈이구만 얘들아 그럼 이 엄마가 꼈대? 못 움직인대? 빨리 이때 이 틈을 타서 빨리 비밀번호 찾아야겠구만? 이건 아니고 뭐 이런데 있는거 아냐? 오오오 뭐야 짱하졌어 짱하질 수 있지롱 오오오오 이뻐 거대와 왜냐면은 엄마가 꼭 찾으러 가께 Don't call me Don't call me Don't call me 빨리 뛰어라 빨리 불러名 불러 오오 요거 왜 이렇게 올라와 도망исle 이거 비밀번호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아 이따 부엉 안찾아봤으니까 찾아보죠 크게 났다 크게 났다 개 도망가야 돼 뿡 호호호호호윽 가면 마련룩해 그니까 뭐 들어오시롱 오유 먹으면 되주롱 우어어어어어 우어어어어 우어어 빨리야야 도망가 에. 얘 또 짜오고 있다고 아까 그쪽으로 가앴겠다 그쪽으로 아까 위쪽을 찾아봤나? 아 모르겠네 기억이 안나네? 어 뭐야 여긴 한 분은 안 왔던 곳인데? 상자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? 에이 조심해! 왜왜그래? 귀여운 애가 있잖아 밟히면 안된다고 어어어 그래 너 진짜 귀엽다 으응 으응 아니 저기 이름표가 떠다 있다니까? 이름표? 저건 뭐야? 아니 저 이름표 뭐야? 오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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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고 왔다고 헉 으하 총한 아줌바에에에에 허허허허허허허헣흫에bre 윽범 vuelta 텔렉보드 울ormuş 야아아아아아ㅏ아아우 이런게 어딨어! 으흠 아줌말놀려 흐흑흑흑 저 아까 아까 거기로 가면 돼 그쪽으로 가면 돼 좋으...좋은에까 있어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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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가 있어 들어가 들켰어 들켰습니다 들키면 어떡해 들키면 어떡해 봐봐요 여기 비밀보려가 있어 얘들아 아직 마가 걸로 못 들어갈 것 같니? 여멜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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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께 따라와 하지마 야 그렇게 쉽게 죽으면 어떡해 여멜아 하지만 엄마는 몸이 커도 못 들어오잖아요 여멜아 사실 말이야 엄마는 나뭇잎 마을의 닌자였단다 7 2 1 2번 컬 뭐야 파괴한다고 야 이런게 안있어 아줌마는 엄마가 이러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애교 너는 그냥 오호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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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후후후후후후후후후 installed 우워아 이 문체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뭐지? 잘못 들었나? 큰일 났다 아아아아악 음? 어디 있는 거지? 음? 어디 있을까 위험하니까 말이야 어 뭐야 뽀뽀하는 소리가 났는데 뭐지? 뭘까 요미님 아버지 뭘까? Gandhi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안되겠다 7 1, 2, 1 들어가!!! 닫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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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넌 죽었어? 한번 떠보자 한번 떠봐 들어와 들어와 맞짱 뜨자 넌 죽었어 넌 죽었다고 내가 죽었어 이리도다 파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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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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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엄마를 때리고 있다 못座って려봐 이리lus어 어둠이 엇 아픈데 으아 으오 으아아아 야오르치!!!! 잉년속에 엄마를 가지고 때렸어 손으로 때려지지 손으로 왜 안 죽음 왜 안죽음 오 죽지 않아 만족한 녀석 어? 어? 그렇게 연탄은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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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해서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엄마 괴물 처치 완료했습니다. 네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감사해요. 땡큐! 고마워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. 갑니다! 저 스포츠 도와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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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